자 현대로템이 지금 이제 3만원 선까지 거의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사야죠 우리가 무조건 바이를 외쳐야 될 때에요 왜냐 우선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오잖아요 디펜스만 주목을 하는데 얘들이 또 레일 쪽에도 상당히 기어가 커져요 그러면 얘들이 또 나중에 저 폴란드 쪽에 2분기가 아직 20%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이제 반영되면은 이번 연도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고 이미 상반기에 수주가 2조 2천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현대로템이 지금 안 살 류가 없어요 원래 방산주 자체가요 여러분들 밸류가 높아요 근데 왜 현대로템이 안 올라가요? 다들 2차 현지가 지금 너무 크게 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여긴 돈들이 이제 실제로 여기 들어오면은 다시 테마순환이 되면은 한 번 더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선 작년에 4분기만 봐도 이제 10대 그 다음에 이번 연도 2분기까지 해서 11대 뭐 다음 달 3분기 이제 7대 이런 납품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이거 한 대 한 대가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뭐 자녀도 152대의 자녀가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생산이 되면은 내년에 이익 성장이 제대로 또 나올 거고 K2 전차라는 것 자체가 폴란드 쪽의 2차 실행 계획이죠 뭐 저번 주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180대가 1차가 1차 규모로 이제 묶여 있는데 이게 하반기 쪽이에요 나머지 또 820대도 남아있고 폴란드 현지에서 500대를 바로 생산한다 자 그러면은 24년도에 터키도 이제 2차 부품 계약도 있죠 그러니까 후속 K2 이 구매 가능한 국가가 또 오만도 있고 루마니아도 있고 리투아니아도 있는데 지금 깔려 있어요 현대루팀이 팔지 못해서 지금 생산이 빨리빨리 안되니까 이건 또 아무리 우리가 설비 증사를 한다 해도 이거는 안되거든요 전차라는 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얘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주가 꽉 차 있고 문제는 이제 우리 레일 쪽도 에코플랜트의 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적정 PIR을 15배로 유지하더라도 지금 얘들은 4만원을 넘어야 됩니다 디펜스도 있고 레일도 있고 에코플랜트도 있는데 얘들이 왜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몰려있냐 이번에 2차 현지 빠지면서 모든 돈들이 다 싹 다 몰려서 기간 뭐 웨인 뭐 싹 다 손절하면서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도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진짜 무튼간에 현대로템이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다줄 수 있는 종목인 건 정말로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SRT 정비 사업이 1조 호주의 전동차 사업도 1.2조원 수주 레인장구 레일 쪽 수주만 지금 현재 10조에요 다들 방산만 생각하시는데 레일 쪽도 얘들 마찬가지에요 지금 수주 금액만 봐도 지금 매출 자체가 시가총액은 훨씬 몇 배나 웃돌고 있고 국내 사업 쪽에도 경쟁 수주 지향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뭔가 고정비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장구에서 매출이 확실히 잘 나오고 창원 쪽 이 공장에서도 방산으로 전환을 또 했죠 그러니까 레일 실적이 개선되고 방산 나오고 에코플랜트도 현대기아차 쪽에 북미 전기차 라인 등에 또 일감도 올리고 있고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아지면 주가도 그만큼 더더욱 올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연도 뭐 매출만 봐도 다 대출 아시잖아요 이번 연도 매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연도는요 거의 이제 뭐 예상치지만은 예상치지만은 매출액이 이제 3조 3조 한 3천억 정도? 아니지 아니지 예 맞춰요 3조 3천억 정도 그렇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정... 이게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레일이에요 레일 레일만 3조 3천억이에요 영업이익 1,950억이고 근데 레일만 봐도 지금 밸류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플러스 아직 디펜스 이 전차 쪽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차 쪽까지 합치면은 여러분들 매출이 이거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 폴란드 쪽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매출이 이미 또 3조도 넘고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서 우리가 안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말 맞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13% 계속 유지 중고 연기금 6% 또 주요 주주가 현대차잖아요 현대차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어떻게든 이 방산의 이... 뭐냐... 기대감이 그리고 아직 말 깔리는 수주 이런 걸 다 하나 봤을 때 현대로도 안 살 수가 없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목표가를 설정 어떻게 하고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 3일치가 잘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확실히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 만들어놨고 제가 여기에 첫 번째 1차 목표가 1차 2차 3차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매수가 다 설정해놨죠 그리고 세 번째 3일치 마지막 비중 어떻게 비중을 싫어하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수급 수급표를 적어놨는데 이 수급이 그대로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매집을 해야 돼요 왜냐? 세력들이 매집해서 수가를 올리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표 때문에라도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현대로템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정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제 또 진짜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또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티비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 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이신님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이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